나무에 이름을 적으세요. 아 이거는 아까 우리 앉아서 얘기했다. 첫 번째 본 게 우리가 세모스타잖아. 세모스타 맞아. 그러니까 나도 그래도 오늘 거의 기억은 좀 좋아. 아 이건 아까 얘기했다. 근데 경수야 너 너무 길어. 근데 경수야 너 너무 길어. 자 오픈. 이거 아니에요? 너 너무 길어. 오픈 오픈. 너도 막 쓱쓱 너무 긴데? 오픈이 오픈. 너도 막 쓱쓱 너무 긴데? 자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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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다? 창 fantastic. 지갑에 누가 пл을 불러주세요. 저 진짜 이거 웃기려고 한 거 아니에요? 얘가 Mine 완전уется. 한 ges sake의 랑. 그 헷갈렸데. 많이 없는 말 아니야. 진짜로 이걸로 한 거야. 경수야! 눈 좀 떨어진 거야. 담중 떨어지면 눈 좀 먹어보자. 감사합니다. 생겨놔. 가기 전에 하나 니네 해야 돼, 진짜로. 아까 저희 장보기 전에 용돈 게임 했죠. 아까? 그때 단어 텔레파시 게임에서 단어? 제시어가 5였는데 양세찬 씨가 제일 작은 걸로 이걸 적어서 모두가 감탄을 했습니다. 5 잘 적었다고 감탄을 했던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? 그 글자로 시작되는 단어를 각각 적는데 이쪽에 앉으신 분부터 그 크기가 작은 걸로 적어주시면 돼요. 두 번째 제시어. 5. 5요. 5? 아 이건 딱 좋다. 500 원. 진짜 좋았다. 2하니까 한번 추가했지? 싸우지 앉아 봤어. 고마워. 원래가 뭐였어요? 얘네는 나를 신경을 안 쓴 애들이에요. 와, 이건 진짜 모르겠는데. 오후로 시작하는 이거 적어서 여러분들이 되게 놀랐어요. 맞다 하면서 여러분들이. 이거 이거예요 이거. 힌트 하나만 세상을 몸으로 줄 수 있나? 이거 방금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. 다시 이거 어떻게 길어? 도영숙 씨가 힌트 주세요. 이거에 대한 힌트? 이거요 이거요. 그냥 소리 힌트 하나 드릴게요. 응 아그작. 얘 왜 이래. 얘 왜 이래. 얘 야 너 왜 그래. 너 뭐야 아그작? 아니 힌트가 야 너 왜 그래 너 놀아이야? 너 왜 이래 말도 안 야 그게 맞아? 야 야 얘 왜 이래. 이거 아니라고? 아그작? 이거 아니에요? 과자야 과자야? 좀 얘기 많이. 아그작. 자. 자. 힌트 한 번 가지고 이거 드리고 가봅시다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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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힌트. 몸으로. 뭐야 저게. 뭐야 저게. 잠깐만. 뭐 하는 거야. 알았어. 야 지쿠야 형 거 별로니? 지쿠야 형 동작 괜찮죠 알았어. 이거잖아. 내 끼 상한 집. 아 나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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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야 정영수가 이상. 너도 바꿔야 돼. 너도 바꿔야 돼. 미치겠다 뭔지. 야 그렇지 너도 바꿔야 돼 이거는. 나 기억 딱 났어. 대박. 우리가 오 이랬어 맞아 맞아. 근데 방금 그 딱 그 모션이 너무 선정적이었어. 뭘 선정적이야. 뭘 선정적이야. 야 왜 선정적이야. 뭔 선정적이야. 아 여기로 여기도 있고. 거기로 해야지. 거기로 해도 써야 돼. 오케이. 거기로 해도 써야 돼. 모자 끝을 해보세요. 여기로 할게요. 어 여기로. 자 자 빨리 져서. 아 예스. 아 예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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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형님. 예스. 오케이 오케이. 야 기억해냈다. 우와 세찬아 기억해냈다. 힌트 안 줘 이제. 이거 엄청난 힌트 하시면 사실. 뭐야. 이게 엄청난 힌트야. 유래카. 유래카라. 그거 때문에 나. 제대로 봐봐. 야 찾았어. 다 줬다. 진짜 이거 다 준 거야. 아 뭐 찾아 찾는 건가. 형 주머니. 형 주머니. 형 주머니. 형 주머니 배에도 있네. 우와 다 줬다. 지금 다 줬다. 우와 다 줬다. 지금 다 줬다. 배에도 있다. 다 줬다. 다 줬어. 다 줬어. 자. 다 줬다. 자. 정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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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뭐야. 야 누가 여기다. 오뎅 사과먹는 거야. 오뎅 사과먹는 거 같아. 야 길어. 오뎅 여기 있으면. 야 오뎅 여기 있으면. 아우. 공백헌. 야 오뎅 여기 있으면. 아우. 공백헌. 아. 경수야. 야. 여기 왜 오뎅이. 진짜. 나 여기 오뎅이 왜 있냐. Got a press É. 자부. 에어무저. 고lage. 저거 예 herman stars you. be kinda Fro metre. Paris.